안녕하세요 Y2K 고재근입니다 오늘이 제가 이제 Y2K로 데뷔한지가 21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백기도 있었고 했지만 다시 미스터트롯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이 되고 없어지면 다시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서 찾아뵙고 노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21주년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니스 여러분 오늘 Y2K가 제가 Y2K니까 어쨌든 데뷔한지 이제 21주년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제가 공백기도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맛있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만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만나서 노래에도 좋고 얘기도 듣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체크니스 여러분들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아 아 머리가 땀말인 것 같은데 뒤에 KBS가 너무 정확히 있는데 비싼 응